안녕하세요 쉐가 입니다. 한달전 블로그에 올린 무기버섯 팩 반응이 좋아서 오늘은 팩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보았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중간 사과를 하는 양념을 좋아합니다. 육즙을 사용해서 저는 조합을 사용합니다. 1. staying at 1 mom beauty 1. 월요일에 2. 레몬에 1. 레몬에 4. 레몬에 2. 레몬에 1. 레몬 2. 레몬에 7. 레몬에 3. 레몬과 소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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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